안녕하세요. 간송입니다. 손발 절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의학에서 중요시 여기는 내경에, 황제 내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다가 일어나면요. 자다가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바람을 갑자기 쐬게 되면 안에 흐르는 피가 피부에서 출입이 원활하지 않으면 비증이 되고요. 절이다고 하는 비증이 되고 경맥에서 막혀서 엉키게 되면 사폐지고 다리에서 출입이 안 되면 기운이 막히게 된다. 이런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셋은 모두 피가 조직의 전부 구석까지 출입을 못해서 비가 되고 궐이 되고 이런 것을 지금 내경에서 얘기를 한 것이 되겠는데요. 여기서는 피를 딱 찍어서 얘기했지만은 피와 신경과 기운이, 정기신이 하나로 합해야지 몸이라는 것은 제 기능을 할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게 되면 기운이 활동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체온이 내려가죠. 당연히. 그런 이불을 덮는다든가 보온을 하기 때문에 땀구멍은 조금 열려 있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벌떡 일어나게 되면은 주리가 이렇게 닫히는데 땀구멍이 닫히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편차가 생기죠. 바람에 찬 기운이 들어옵니다. 허약한 사람은 그냥 잠만 들어도 잘 때도 손이 저리다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주로 피곤할 때 이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의자가 아닌 이렇게 바닥에 쪼그리고 잘 앉아있던 사람들도요. 좀 피곤하다 이런 날은 금방 발이 저려오고 한자 자세로 잊지를 못하고요. 이렇게 좀 움직이게 되고 이런 증상이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 저같이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어도 잘 저릴 수가 있죠. 특히 여자분들은 생리 전이나 손발이 더 저리게 되고 아프고 생리 시작하고 나면 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간하고 연관된 피로함 때문입니다. 내경에 또 보면 무슨 말이 있냐면 모든 양의 근본은 사지 말단에 있다. 손발에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기운 또는 생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할 때 활동력이 손발에 나타나가지고 움직임이 좋다가 기운이 떨어지고 부족해지면 행동도 느려지고 수족이 막 저리다 그러고 시리다 그러고 차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위장이 약한 사람이 수족이 저리다고 많이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역시 또 내경에 또 그러한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좀 연세가 좀 되신 연로하신 그 어르신 분들 중에서는요. 식사한 지 좀 오래되면 위가 출출해가지고 시장하신 경우도 있지만 먼저 그것보다 손발이 좀 저릿하다 이런 느낌이 온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혹은 손발에 힘이 빠진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고요. 그러면 식사할 때가 밥 때가 됐나 보다라고 알아차리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치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런 어떤 플랜트를 꽃 나무를 키울 때 물을 안 주게 되면은 잎부터 시들어들기 시작하죠. 사지에 먼저 느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고 위가 약한 사람은 수족이 저리거나 시리거나 잘 아픈 것이 대다수입니다. 이거를 참조할 만한 것이고 거기에 또 하나 추가해서 볼 것은 역시 칠정이죠. 울기라고 하는 것. 많이 막 엄청난 고기를 먹은 것도 아니고 위장이 너무 약한 것도 아닌데 사람이 불만이 있거나 우울하거나 스트레스가 받는 일이 많았을 때 내경에 써 있듯이 오장에서는 기운이 안에서 붙들려가지고 상하 사방으로 활동하지 못해가지고 마치 어떤 무서운 공의 기운에 상한 것처럼 기운이 쭉 처지고 왜냐하면 공직기함이라고 했거든요. 목소리 자체도 이렇게 청아한 목소리가 나오지가 않고 약간 울리는 듯한 소리가 나오게 되죠. 목에서 나올 때부터 울리는 듯한 소리가 나오게 되죠. 이거를 기운이 안에서 이미 막혀가지고 위장 쪽에서 중초에서 습이 뭉쳐서 습울이 됐다라고 이렇게 내경에는 또 표현을 하고 있죠. 어떤 방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손발 저린 이유를 위장 쪽에서 지금 보고서 또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서 음양으로 봤을 때 음은 5장 6부의 5장이고 양은 아까 말씀드린 4지 손발을 얘기를 한다고 보면 맞겠죠. 그래서 7정의 스트레스까지 합치면 이런 어떤 기혈을 쭉 4지 말단까지 밀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절인 증상도 오고 다른 여타 증상이 같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어혈이라고 보는 측면도 있거든요. 어혈이라는 측면도 있는데 아직 좀 절인 상태가 촉이나 가벼운 것은 기운이 허하다고 보면 맞겠고요. 여기에 더 심해지면 습담과 어혈, 사혈을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디스크라든가 척추, 관협착증이라든가 카펄터널 신드롬이라든가 이럴 때에 마비감 증상이 심할 때는 습담과 사혈을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무조건 수족 절임이 어혈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그렇지만 분명히 어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있습니다. 말초 구석구석까지 피를 출입시키는 기운을 염두에 둔다면 어떤 기운의 생기의 오고감이 원활치 않은 데에 다 원인이 있다고 보면 맞을 겁니다. 그래서 팔이 저린다고 할 때는 음허라고 보면 맞는데 사실은 양허도 맞습니다. 조직체, 물체로 봤을 때는 음허이고 기운이 제대로 출입을 못하는 것을 보면 양허라고 보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내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면 양미를 내고라는 얘기도 합니다만 은평양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은평이라는 것은 조직체가 조직이 이렇게 단단하고 온전해서 양기, 생기 출입이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양비라고 생기가 양기가 충만해서 조직을 순조롭게 출입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물론 어떤 경우에는 신경 압박으로 해서 염증도 있을 수 있고 부종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음평과 양비라고 하는 부분, 결국은 기운이 막혔다는 부분, 생기가 부족하다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침을 맞는다거나 사관에 이랬을 때도 사실은 아주 가벼운 절인 증상들은 없어지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생활에서 불편해서 그렇지 사실 서양으로 이것을 병명을 내리기가 애매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혹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많이 쌓여서 그런 경우, 위장이 약한 경우, 스트레스로 인한 칠정 울결이 돼가지고 막힌 경우, 이런 것은 다 요약하면 기허죠. 심신을 쉬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원기를 도우는 약을 쓰면 많이 해결이 되겠습니다. 습담이라든가 사열까지 다스리는 것이 필요한 사람도 있겠지만 잘못하면 요즘 사람들은 정기신이 마음이 좀 약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보호하는 쪽으로 하는 게 아무래도 맞겠죠. 감사합니다.